안녕하세요.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번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입지에 대한 설명과 각각 아파트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인근 아파트와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아파트와의 비교입니다. 아파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은평구 지도에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은평유타운이 있고요. 연신내역과 불광역 중간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미성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독바역 앞에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가 있고요. 이 라인에는 불광로떼캐슬, 북한산 홈타운,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북한산 레미안이 위치해 있고요. 응암역 근처에는 백년산 아파트, 백년산이라고 이름붙은 재개발 아파트들이 타운을 형성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역 앞에는 가제울류타운이 위치했고요. 가제울류타운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과 DMC역 근처에 있는 것이 성산시형과 중동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상암아파트들과 월드컵파크 아파트들과 그 다음에 향동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녹번역에 있는 북한산 푸르지오, 레미안 베라이스, 힐스테이트 녹번, 힐스테이트 녹번역, 녹번역이 편한 세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라인의 아파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3호선 라인의 역세권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녹번역과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력입니다. 구파발력으로서는 지금 보이시는 은평유타운이 보이시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9단지와 10단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롯데캐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단지와 12단지, 그 다음에 오물골 아파트와 마고정, 이러한 아파트들이 쭉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연신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와 또 불광역에서 가까운 미성아파트가 있고요. 독바위역에서 가까운 힐스테이트 3차가 있습니다. 불광역에서 가까운 그 다음에 롯데캐슬과 홈타운 힐스테이트 1차, 그 다음에 북한산 레미안 등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으로 분리되는 녹번역에서는 방금 보다시피 북한산 푸르지오, 레미안 베라이스, 힐스테이트 녹번, 힐스테이트 녹번역, 이 편안세상 캐슬이 있습니다. 6호선 라인으로 볼게요. 6호선 라인으로는 DMC역, 응압역, 불광역을 거쳐서 연신내역으로 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입니다. DMC역과 가까운 상암아파트와 성산시형, 그 다음에 가재울류타운이 있고요. 응암역과 도보로 약 10분 정도 되는 지금 백련산 근처에 재개발아파트가 있습니다. 향동은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라인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3호선과 6호선이 있는 이 아파트들은 다 더블역세권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세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북한산 프로지오가 1230세대, 레미안 베라이스가 1305세대, 힐스테이트 녹번이 952세대, 대립이 편안세상이 370세대, 녹번 JR아파트가 341세대,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879세대, 녹번역이 편안세상이 2569세대로 7,64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번역 재개발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645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불광역에 근처에 있는 불광역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1,925세대, 그리고 구파발역 앞에 있는 은평유타운은 총 15,924세대입니다. 그리고 응압역과 가까운 백련산 재개발과 홍원포레스트까지 합치면 7,908세대, 그 다음에 가제올 재정비 촉진지구는 19,566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성산시형이 3,710세대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파크 아파트는 6,873세대, 향동지구가 9,000세대가 들어섭니다. 향동이 형동지구로서 꽤 크게 뭉쳐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9,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녹번역 재개발만 해도 7,645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번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재개발 단지로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백련산 재개발과 홍원포레스트 7,908세대의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백련산 재개발 쪽, 홍원포레스트 쪽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 새 아파트의 분포도입니다. 새 아파트가 많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보시면 북한산 프로지오가 2015년 7월달 레미안 베라엘스가 2018년 12월 헬스테이트 녹번이 2018년 10월 헬스테이트 녹번역과 녹번역이 변한 세상이 2020년 5월 20일, 2021년 4월에 입주 예정에 있는 것이죠. 얘네들 아파트에 이렇게 보시면 은평유타운은 2008년 정도 입주를 했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한 2010년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입니다. 약 10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고요. 향동지구는 이제 막 들어서고는 있지만 지하철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상암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들어와 있고요. 좀 구축이라고 하실 수 있죠. 구축에다가 그리고 지하철 여권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약간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입지상으로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10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산시원과 가재울류타운도 마찬가지로 가재울류타운은 약 DMC 파크비자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고요. 여기는 구축부터 최근까지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시원은 재건축을 시행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성산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색증산유타운을 얘기하면서 성산시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2, 3일 전 지금 촬영일로부터 한 2, 3일 전에 성산시원이 안전진단이 완전히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시형은 재건축이 한 발자국 진행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성산시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다시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면 녹번 재개발은 수요자분들한테 선호받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녹번역 재개발의 경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것이 레미안 베라이스 11억 9,500만 원이고요. 이편안세상 캐슬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 이상급의 실거래가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라는 얘기는 선호도가 실거주자들한테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남은 매가가 좀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강북은 거의 매가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자분들께서 들어와서 밑에서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녹번역 재개발은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년산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녹번역 재개발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듯 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